화해와 용서요.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강요하는 게 그게 회복적 사법인가요? 그렇게 해서라도 순양과 화해하고 싶은 건 부장님 아니시고요. 이거 보세요, 서민영 검사님.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권 제가 진 대표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장님, 도와주십시오. 아이씨. 이래서 계집애들 데리고 일은 하는 게 아닌데. 너 중앙여직에 왜 여검사를 안 갖다 쓰는지 모르지? 군대를 갔다 왔어야 조직 생활을 알지. 검찰청법 7조 검사 동일체 원칙 몰라? 상명하보 까라면 까라고 이 새끼야! 병GE는 거처럼 그렇도록 확인해보니 화해 보다